Give Back, Pay Back, Fight Back 이번 영상이 끝나면 이 구동사들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에라잉애디입니다. 부사 백과 함께하는 구동사 마지막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예문은 소리내서 연습해주시고 오늘의 구동사들도 즐겁게 그려주세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Give Back입니다. Give Back은 돌려주다 라는 의미를 기본으로 환원하다, 보답하다 라는 의미까지도 활용이 가능한 구동사입니다. Give는 주다 라는 의미의 동사죠. 친구에게 빌렸던 옷을 Give, 주는데 Back, 다시 그 친구에게 주는 그림으로 돌려주다 라는 기본 의미를 가볍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어떤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사회에 벌었던 돈의 일부나 전부를 돌려주는 느낌으로 환원하다 라는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은 상대방에게 받았던 사랑이나 도움을 다시 그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느낌으로 보답하다 라는 의미까지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미들을 그려봤으니까 예문으로 연습해 봐야겠죠. 오늘 오후까지 내 노트북 돌려줄 수 있어?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Can you give my laptop back by this afternoon? 내 노트북 돌려줄 수 있어? Can you give my laptop back? 언제까지요? By this afternoon? 오늘 오후까지요. 다시 해보실까요? Can you give my laptop back by this afternoon? 그녀는 백만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영어로 해보실까요? She decided to give back one million dollars to society. 그녀는 결정했다. She decided. 뭐를요? To give back one million dollars to society. 백만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요. 다시 해보실까요? She decided to give back one million dollars to society. 원하는 거 말씀해주세요. 정말 뭔가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영어로 해보실까요? Please tell me what you want. I really want to give something back. 원하시는 거 말씀해주세요. Please tell me what you want. 왜요? I really want to give something back. 정말 뭔가를 보답해드리고 싶어서죠. 다시 해보실까요? Please tell me what you want. I really want to give something back. 다음은 payback입니다. 페이백은 주로 빌린 돈을 갚다, 상환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신세진 것을 갚거나 받았던 상처 등을 갚는 즉 다시 돌려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페이는 대가 등을 지불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죠. 지난달 친구가 빌려줬던 100만 원을 pay, 지불하는데 back, 다시 그 친구에게 지불하면서 빌린 돈을 갚다 라는 의미를 그립니다. 이 그림을 상대방에게 받았던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다시 갚으면서 신세를 갚다 라는 의미도 그릴 수 있죠. 반대로 상대방에게 받았던 잊을 수 없는 상처나 고통 등의 대가를 다시 그 상대방에게 지불하듯이 갚아주면서 복수의 의미까지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감정선이 앞선 두 의미와는 확인이 다르겠죠. 그럼 바로 예문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 달에는 1000불밖에는 못 갚아요. 영어를 해보실까요? 네. I'm sorry, but I can only pay back $1,000 this month. 미안해요. I'm sorry. 하지만 1000불밖에 갚을 수 없어요. But I can only pay back $1,000. 원래는 난 오직 1000불을 갚을 수 있어요지만 only가 들어와서 번역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은 참고해주세요. 언제요? This month. 이번 달은요. 다시 해보실까요? 네. I'm sorry, but I can only pay back $1,000 this month. 언제 나에게 신세 갚을 기회를 줄 거예요? 영어를 해보실까요? 네. When will you give me a chance to pay you back? 언제 기회를 줄 거예요? When will you give me a chance? 무슨 기회요? To pay you back. 당신에게 신세 갚을 기회요. 다시 해보실까요? 네. When will you give me a chance to pay you back? 난 이 굴욕을 잊지 않을 거고 그에게 곧 갚아줄 거야.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I won't forget this humiliation and I will pay him back soon. 난 이 굴욕을 잊지 않을 거예요. I won't forget this humiliation. 그리고요. I will pay him back soon. 그에게 곧 이 굴욕을 갚아줘야겠죠? 다시 해보실까요? I won't forget this humiliation and I will pay him back soon. 다음은 fight back입니다. fight back은 주로 맞서다, 저항하다, 어떤 감정을 어렵게 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구동사입니다. fight는 싸우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감정 또는 물리적인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fight, 싸우는데 back, 받은 공격에 상응하여 되돌려주는 느낌으로 맞서다, 저항하다. 이것에 더 나아가 반격하다라는 의미까지 그릴 수 있습니다. 저항하고 맞서는 상대방이 뒤에 나오게 되면 무엇무엇에 반대하여라는 의미의 전치사, against가 사용된다는 것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fight back이 어떻게 감정을 참다가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 눈물이 날 것 같을 정도의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 감정이 터져버리지 않게 fight, 그 감정과 싸워서 back, 다시 그 감정이 시작된 곳으로 되돌리면서 어렵게 참다라는 의미를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림으로 그리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그림이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예문으로 연습하겠습니다. 그 회사에 맞서는 것은 쉽지 않다.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it's not easy to fight back against the company. 쉽지 않아요. it's not easy. 뭐가요? to fight back against the company. 그 회사에 맞서는 것이요. 다시 해보실까요? 네, it's not easy to fight back against the company. 정부에 맞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do you think it's possible to fight back against the government?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Do you think it's possible? 뭐가요? to fight back against the government. 정부에 맞서는 것이요. 다시 해보실까요? 네, do you think it's possible to fight back against the government? 그 영화가 날 아주 슬프게 했지만 눈물을 애써 참아야 했다. 영어로 해보실까요? 네, that movie made me so sad. but I had to fight back the tears. 그 영화가 날 아주 슬프게 했어요. that movie made me so sad. 그래서 울었나요? but I had to fight back the tears.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눈물을 애써 참아야 했죠. 다시 해보실까요? 네, do you think it's possible to fight back against the government? 네, that movie made me so sad. but I had to fight back the tears. 그럼 마지막으로 예문들 읽어보면서 오늘의 구동사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Can you give my laptop back by this afternoon? She decided to give back $1,000,000 to society. Please tell me what you want. I really want to give something back. I'm sorry, but I can only pay back $1,000 this month. When will you give me a chance to pay your back? I won't forget this humiliation. And I will pay him back soon. It's not easy to fight back against the company. Do you think it's possible to fight back against the government? That movie made me so sad. But I had to fight back the tears. 네, 이렇게 해서 백과 함께하는 구동사 마지막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구동사 편도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